내가 때누리 집에 버터플이 사나 봐 공부할라 하면 수면 가을 맞아 딱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 밥 공부해야지 한량까지 놓고 8시간 풀수면 기운해 내가 때누리 쌤 전생에 궁예였나 봐 형제 내 때 관심도 없은 게 분명해 추바라 공부하고 왠데 선발랑 두 번째 쿨하게 버린 곳엔 탐탱이 나와 실패하는 중 아버지 제발 정답을 알려줘요 두 원심 좀 아래 현금 두 배로 내게요 현금을 삼초보고 점질 보면 땀이 반짝 3번을 가는 길 왔다 가보자 땡